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의 2023년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의 중요한 운세 변화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67년생 양띠분들의 2023년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기 앞서 영상 좌측 하단의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67년생 양띠분들의 2023년 상반기 운세는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의 중요한 운세에 대해 좋은 부분과 조심해야 할 부분들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생활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개인의 공덕, 초성공덕, 상문부정, 빙의 또는 기타옥 부정의 유무에 따라 변동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67년생 양띠분들의 2023년 신년 운세 중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운세입니다. 2월생, 5월생, 6월생 분들은 귀인수, 귀인운이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력 1월에 귀인의 도움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되거나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생, 10월생 분들은 금전 흥지운이 있는 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거나 노력 이상의 금전 결실을 이루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생, 7월생 분들은 금전 손재수, 사계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금전 투자, 금전 거래는 음력 1월에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2월 운세입니다. 4월생, 8월생, 12월생 분들은 이동수, 변화, 변동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2월에 이직, 이사, 업무 변경, 해외 출장 등과 같이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시작되는 달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더 큰 환경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5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은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직, 성과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에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금전 결실을 이루실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3월생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수가 있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2월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고의 경우 골절사고, 절단사고, 감전사고수가 있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3월 운세입니다. 1월생, 5월생, 6월생 분들은 새출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음력 3월입니다. 특히 일과 관련해서 창업운, 취업운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면서도 터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으셔서 터운 역시도 될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은 부동산 매매운, 부동산 문서, 취득군이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10월생 분들은 부동산 문서 취득, 금융 투자는 가급적이면 음력 3월에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서 취득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의 경우 사기수, 금전 손재수가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3월은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4월 운세입니다. 2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은 금전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11월생 분들은 남녀 간에 인연수가 크게 작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혼자이신 분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생, 9월생 분들은 사랑과의 불화, 갈등, 다툼 등으로 인해 이직이나 실직을 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2023년 한 해를 생각하시면 음력 4월은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현 직장을 옮기시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직 또는 이직 후에 창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력 5월 운세입니다. 3월생, 4월생, 10월생 분들은 문서운, 계약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문서운, 계약운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서운, 각종 사업 계약, 관제 문제 해결, 소송 합의, 보상 등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생, 9월생 분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 형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창업, 취업, 이사, 기타 이동수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1월생, 12월생 분들은 번아웃, 공황장애, 일탈 등의 이유 없는 심리적인 불안이 생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5월에 마음 안정을 유지하고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력 6월 운세입니다. 2월생, 5월생, 7월생 분들은 조성원력이 작용되는 달입니다. 조성원력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그동안 조상님들께 많은 정성을 들이신 분들은 음력 6월을 기점으로 2023년 연말까지는 만사형토 운수 대통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상님들께 소홀했던 분들이라도 2023년부터라도 정성을 들이신다면 좋은 결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3월생, 8월생 분들은 개인수, 개인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금전과 관련된 일의 귀인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부분이나 관제 문제와 관련된 귀인운, 귀인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월생, 12월생 분들은 친한 사람의 배신이나 일과 연관된 사람의 배신수, 사기수를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음력 6월은 금전 손재수도 함께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금전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7년생 양띠분들의 2023년 운세 중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운세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본인의 음력 생일달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67년생 양띠분들의 상반기 운세는 음력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67년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